이상형이에요. 갑자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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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를 만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갑자기 이상형이 됐어? 네가 나를 안 게 얼마나 오래됐는데 갑자기 이상형이 됐어? 오케이. 말이라도 이상형이라고 해서 승계랑 다했습니다. 승계랑 다했습니다. 다시 한 바퀴 놀라. 다 열려있어요. 시작 열렸습니다. 유재석 선배님. 오케이. 광수 오빠. 오케이. 오빠. 저랑 짝해요. 해줘요. 해줘요. 더 매달려봐. 무리를 끓였어. 무리를 끓였어. 오케이, 오케이. 이러나, 이러나. 오케이. 오케이. 지금 짝꿍대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전소민이에요. 계속 써니 따라해요, 나한테. 저 이상형이에요. 그만. 나 써니 따라했어. 이상형이에요. 아, 진짜요? 이상형이, 새 써니 따라해요. 야, 자꾸 그러면 세찬이 헷갈려. 너 왜 자꾸 그래? 형이 화를 왜 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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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상하게 해. 너무 이상한 타이밍이었어. 형이 화를 왜 내요? 아, 세찬이 걱정이야. 그 상자장. manus을 잘해. 오늘 하루imon부터 일어날. 내가 하나를 담아 nazaters. runway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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